억압과 폭정만이 가득한 인생에서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첫사랑 이 엄청난 협박과 압박 속에서 노빗의 첫사랑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버려졌던 아기 노빗 엘버트 라이스 미스터 웡은 좀 특이하긴 해도 어쨌든 배부르고 든따시게 노빗을 키워줍니다 게다가 노빗은 천생연분 찰떡궁합까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던 이들은 둘만의 결혼식까지 올리며 평생을 약속하지만 야속하게도 케이트는 입양되어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혼자 쓸쓸하게 지내던 노빗의 앞에 박명 넘치는 여성 라스푸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라스푸샤의 남자친구가 된 노빗 그래도 이 강력한 보호자 덕분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노빗은 아주 자연스럽게 라스푸샤의 빅픽처대로 라스푸샤의 가족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라스푸샤의 남편이 되는데요 마치 노비문서에 도장 찍는 것 같은 예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노빗과 라스푸샤 그러던 어느 날 누구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일이 생기고 맙니다 혈관에 자본주의 패기가 넘쳐 흐르는 댄스 강사가 라스푸샤와 바람을 피운 겁니다 당연한 화 한번 냈다가 아나도 잃고 목숨도 잃게 생긴 노빗이 실존주의 인형극으로 울분을 풀던 그때 노빗의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케이트 고아오는 인수하러 왔다며 화요일에 만나요 한마디에 노빗의 인생에 다시금 생기가 도는데요 하지만 케이트는 약혼자와 함께입니다 노빗의 인생에 롤러코스터는 제대로 타는 동안 고아오는 노리던 라스푸샤의 가족 라티모 브라더스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춤추며 지름을 잇는 노빗을 질투심에 불타는 라스푸샤가 진짜 골로 보내버리는 사이 라티모 브라더스는 케이트의 남친 대원까지 끌어들여 흉계를 꾸미죠 그리고 대우는 작전대로 케이트에게 청혼을 합니다 결국 케이트는 결혼 발표를 해버리죠 두 사람은 결혼식 전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요 오랜 짬으로 라스푸샤를 완벽하게 소견한 노빗은 케이트와 함께 행복하게 지냅니다 케이트가 떠난 후 버려뒀던 자전거도 다시 배우고 실컷 꽁냥거리기도 하고 결혼식 음식을 고르는 데에도 초대받죠 이사의 주류 면허 때문에 문제가 생긴 라티모어 일당들은 노빗을 이용해 케이트의 사인을 받아낼 계획을 짜는데요 케이트를 보러 간다는 게 마냥 신이 난 노빗은 빼빼고 광랜디 클래식의 정점 오다 죽었다 던져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결혼식 예행 연습에서 노빗은 자신의 진심을 케이트에게 전하고 감동한 케이트는 순간적으로 노빗에게 키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당황하며 떠나버리죠 돌아온 노빗은 서류를 라티모어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극대의 노안 라스트샤는 노빗을 던져버린 뒤 땅으로 주님 곁에 보내버리겠다고 경고하죠 그리고 다음날 서류에 관해 알게 된 케이트가 진실을 알기 위해 노빗을 찾아오지만 노빗은 케이트를 지키기 위해 연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연기를 너무 잘했다는데 있죠 제대로 상처받은 케이트 견디기 힘든 마음에 노빗은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산신령처럼 나타난 미스터 웡이 조언을 건네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노빗은 케이트에게 전화하지만 케이트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직접 가서 알리려는 노빗을 막기 위해 라티모어 브라더스가 나타납니다 라티모어 브라더스와 대온의 공모를 알게 된 노빗 하지만 노빗은 지하실에 갇히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트의 결혼식이 시작되려 합니다 노빗은 케이트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생에 가장 큰 용기를 내고 노빗, 아니 노빗의 탈출 수식 틀은 라스포샤 일행의 추노가 시작되는데 노빗은 자유로운 집요정이에요 외치며 달려가는 노빗 과연 노빗은 케이트의 결혼사학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영화 나잇가이 노빗입니다